오늘은 울산 남구쪽에 있는 KSS 근력광화 지압원에 왔는데요 통증 관리를 정말 잘한다고 해서 입숨을 듣고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전신 피로, 목통증, 허리 통증, 목디스크라던지 허리디스크 마사지 목적이 아니고 진짜 치료 목적, 정말 아프신 분들이 오시는 곳인데요 카비 기능성 신발, 여러분들 신발도 판매하고 있으니까 참고 바라고요 국가공인 안마센터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국가공인 안마센터 카비 슈즈 한번 신어보시면 여러분들 농담이 아니고 체형 교정이 됩니다 꼭 한번 주문해서 신어보시기 바라고요 전국 택배도 가능하니까 전화문의도 주시면 되겠습니다 영상 보시고 많은 이용을 바랍니다 원장님 손이 정말 약손, 정말 베테랑 분이십니다 감사합니다